공부하자 숙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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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숙희 숙희 이게 약간의 지루 역할을 하는 겁니다. 지금 지루다닥 물러나는게 집에서 노이즈가 껴서 그래요. 이 안에 더 머물게 하기 위해서 이 안에서 보상을 해줍니다. 투로 오면 보상을 해줄거에요 투로는 지켜봅시다. 투로 오면 보상을 해줄거에요. 투로 오면 보상을 해줄거에요. 리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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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않고 즐거움을 갖고 그 다음에 얘가 푹신푹신한 것을 되게 좋아해요 잘 때 보면은 요 매트를 뒤집어 가지고 카펫을 뒤집어 가지고 또 들어가서 찾아보죠 카펫을 뒤집어서 그 위에서 자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 크레이 반쪽에다가 푹신푹신한 이불을 깔아줬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 이속에 들어가서 자는지를 한번 체크해 보려고 합니다 들어가서 자면은 굉장히 좋은 현상이죠 혼자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지원자들하고 찾아보고 이것저것 호기심을 갖고 노즈워킹을 할 수 있게 여기 안에다가 한번 넣어 줘볼까요? 저번에 막 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늘 경우 여기까지 자 혹 저 안에 호기심만 만들어줘도 충분합니다 오늘은